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구부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이 야구부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야구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은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직접 목격하고 이 야구부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훌륭한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았던 동생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야구부 굉장히 훌륭한 야구부께서 2절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 아 기쁘다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한 폐렴이 유행하고 일하는 거 제안받고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중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이 곱지 않은 이때 이런 어려운 관대 아 기쁘다 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돼 훌륭한 믿음의 성도로 성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내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험 후에 어떤 축복이 올까? 시험 후에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살아온 결과.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대해요. 은근히.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우한 폐렴이 빨리 소멸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중국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 모르는 자, 이 모든 생사 화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어휴, 한숨이죠. 자, 한숨 먼저 쉬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왜냐하면 인내를 준다. 성숙한 우리 성들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련을 겪을 때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구하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차할 방도를 아는 우리 지적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많은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를 알고 그 방도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것이 지혜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왜 갑자기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죠. 여러분들 기도 해보셨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면 내가 네,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주신, 이 고난을 주신,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천지만물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운행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뜻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구부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10년 전이었어요. 지갑을 가지고 다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 안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냐면 한 10년 전인데 한 30만 원 있었어요. 좀 많죠? 그래서 그 돈을 잃어버리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안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돈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돈을 어디 가서 찾을까요? 하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평소에 11조를 할 때 내 돈으로 안 하고 남편 돈 몰래 빼가지고 그 돈으로 11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죄책감이 안 생겼대요. 왜냐하면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그것 좀 이제 쓰면 어때? 대신 말 좀 안 했지 뭐. 그래서 말 안 하고 남편도 마음대로 그거 가지고 11조를 한 것이 마음의 가책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제 돈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보통 그 돈으로 했던 그런 액수에 좀 비슷하게 해당이 된다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가책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남편도 몰래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도둑질이구나. 말 안 하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게요. 앞으로는 내 돈으로 11조 하겠습니다. 남편 돈 쓸 때는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이란 것은 내가 뭐 내가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정직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정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이란 생활 태도를 돈 한번 잃어버리고 깨닫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셨어요. 그 후로도.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런 절대 신뢰를 얻는 정직한 집사님으로 참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야구보소 1장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5절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6절에는 무엇으로 구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은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죽게 없기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고 강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눈먼 자 아픈 자 다 이렇게 고쳐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별 생각 없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 믿음을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는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면 다 하나님 해준다는 이게 믿음인지 알아요. 내 생각이 관철되게 그냥 때를 쓰는 게 믿음인지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이거를 아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안 주실 때도 있죠. 안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주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시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국 갔다 오면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착하라고 충만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국 가면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똥똥거리고 잘 살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냥 시험에 들어가.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미련하게 교회 다닐 거 있나?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훌 떠나게 되고 일자리 찾아서 교회 안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내가 교회 다닐 것이 신앙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란 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 뭐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의심인데 이런 우리에게 야구는 말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바다 물결에 비교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을 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바다의 물결이 풍랑이 치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이면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이 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이 없이 우리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 들면 의심을 딱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다 물결 같은 의심하는 것을 바다에 계속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어디에 움직입니까? 외부 세력에 움직입니다. 자,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움직이고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잔잔하죠. 이렇다는 것은 이 바다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심 드는 상황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의심이 안 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볼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어떡해요? 그냥 의심이 생겨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며 그 의심을 가져다주는 그 수단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기도를 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게 어디에 있죠? 죄 때문에. 그렇죠? 이사회에서 1장 15절에 손에 피가 가득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그 쨍쨍한 햇빛이 날을 때 홍수에 대비해서 그 홍수에 떠다닐 배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아직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가 발걸음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직장 각체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료다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은 두 영혼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는 과연 그럴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지 세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사와 하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우리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영생 안에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량과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보시면 사람 믿음이 보여요. 흔들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께 그 귀한 믿음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2018년도 7월쯤에 그 전부터 이제 좀 이상이 있었겠지만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했죠. 어떤 이상이 생겼냐면 눈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 스크린에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비치는 것처럼 저렇게 사물을 비추는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이 막막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황반인데 이 황반에 제가 구멍이 뚫렸어요. 오른쪽 눈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많이 다녔더니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치료하죠? 하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요.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약도 없고 주사도 안 되고 그냥 두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두고 보면 어떡하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그 고무줄이 사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쓱 구멍이 나면 그 고무줄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구멍이 어때요? 커지죠. 그런데 이 스크린에 구멍이 계속 뚫어져서 커지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진행이 되면 보이는,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 더 심해지고 완전히 넓게 구멍이 뻥 뚫리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술을 할 때 결과는 그때 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하고 한 20일 정도는 엎드려 있어야 된대요. 딱 엎드려, 눈 수술을 한 3일 정도 엎드려 있는데요. 그런데 한 20일을 엎드려 있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 이 진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판정을 받고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잠깐 스쳐가고 그 다음으로 바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주님, 죄송합니다. 내 육체이지만 내가 너무 혹사를 했네요.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뚫어질 정도로 눈을 너무 많이 쓰고 체력 분배를 못해서 이런 질병이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쭉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참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이 쭉 보이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모든 있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안 갈 인생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구나 다시 느꼈고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눈 뜨고 사나? 안 보이고 사나? 뭐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실명이 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세상이 안 보이면 주님이 더 가까이 보일 거 아닙니까?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과 더 열심히 교제하고 주님밖에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복을 갖게 되겠네요.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마음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더 엎드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 사실은 지금 사역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장 한중사랑계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역을 안 한다면 이 교회가 세월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의 방향과 조금 다르게 할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한중사랑계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한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2만6천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다 세신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계 전략을 세신자 접촉에 맞춰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세신자들을 만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세신자들 그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을 이제는 십자가 군사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방향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눈이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되게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고 체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별로 피곤한 걸 모르고 낮에 24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낮에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못하면 밤에 커피 매산 마시고 밤에 뭘 하고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떤하게 또 하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제가 너무 나이도 모른 채 막 청년처럼 너무 열심히 그냥 앞으로 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나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아주 미련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1부, 2부, 3부, 2부에서 1부, 2부, 3부로 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1대1 양육자 훈련, 소그룹 리더 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며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이 십자가 군사되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온 성도들이 제자가 돼서 성도 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 우리 성도의 제자화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눈이 진행이 그만 멈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더 진행 안 되도록 오른쪽 눈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행을 멈추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세상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한페름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해졌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건지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 시련을 놓고 내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오래 기도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을 얻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실패하고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방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부르는 그 두 마음 버리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들 자녀 주님 안에 오게 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인생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한 폐렴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제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